윌리엄 쿠퍼는 1731년 11월 15일에 런던 부근의 작은 마을인 그레이트 버컴스테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 교회의 교구 목사이자 조지 2세의 궁정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쿠퍼 가족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보금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윌리엄은 자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뒤 아버지는 그를 베드퍼드셔의 피트먼 기숙학교에 보냈습니다. 10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쿠퍼는 웨스트민스터 스쿨에 다니며 프랑스어와 라틴어 헬라어를 배워 그로부터 50년 후 호메로스의 헬라어와 마담 귀용의 프랑스어를 번역하며 말년을 보낼 만큼 출중한 어학실력을 갖추었습니다. 1749년부터 쿠퍼는 법률가가 될 목적으로 사무 변호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쿠퍼는 법률 공부에 전념하지도 않았고 법률가나 정치가로 공적인 삶을 살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쿠퍼에게는 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10년 동안 쿠퍼는 법률가라는 직업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허약한 몸과 소심한 성격 탓에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쿠퍼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헤아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53년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9세 되던 해인 1790년에 쿠퍼는 우편으로 어머니의 초상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오랫동안 사무치는 그리움에 휩싸여 지냈습니다. 쿠퍼는 어머니를 잃고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그리워했지만 아버지는 기숙학교에 보냈습니다. 쿠퍼는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의 정서 발달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752년에 쿠퍼는 처음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한 번에 몇 주 동안이나 창방만 물끄러미 바라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의 생에는 심각한 정신질환과의 힘겨운 네 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때는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절망과의 싸움은 그의 일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21살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752년에 이 우울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똑같은 증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짐작할 수조차 없을 만큼 심각한 영혼의 낙심을 경험했다. 밤낮으로 나는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들고 절망 속에서 깨어나며 괴로움을 겪었다. 그리고 곧 전에 큰 관심을 가졌던 공부의 모든 흥미를 잃어버렸다. 고전도 더 이상 아무 매력이 없었다. 내게는 오락거리보다 더 건전한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내게 가르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쿠퍼는 조지 허버트의 시에서 도움을 얻어 이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허버트의 찬송시들은 투박하고 거칠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의 영혼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복의 잔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부어주리라. 흩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부유를 이 잔 안에 다 모아놓으리라. 그렇게 해서 능력이 먼저 부어졌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그 다음으로 지혜, 존귀, 기쁨이 흘러나갔다. 거의 모든 복이 흘러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보아 중에 오직 하나. 안식이 잔 밑에 남은 것을 보시고 붓기를 멈추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보물마저 저 피조물에게 준다면 그는 나 대신 내 선물에 경배하리라. 자연의 하나님이 아닌 자연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래하여 둘 다 실패자가 되리니 그에게 나머지 보아를 다 가지게 하되 안식은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 부여하되 점점 지치게 하여 적어도 선함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지쳐서라도 내 품에 안기게 하리라. 쿠퍼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이 지친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거듭 안기게 할 기묘한 방편들을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1752년에 쿠퍼는 조지어버트의 시에서 발견한 진리와 아름다움에 크게 감화되어 희망을 품고 몇 개월간 런던에 떠나 사우샘부터는 바닷가에 머물만큼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다행인 동시에 불행이었습니다. 쿠퍼는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은 고요하고 청명했다. 태양은 바다 위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바다와 이 따은 땅은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경치였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또 다른 태양이 영혼의 슬픔과 고뇌를 몰아내기 위해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붙은 듯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한순간에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혼자 있었다면 벅찬 기쁨으로 울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쿠퍼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1749년에서 1756년 사이에 쿠퍼는 사촌인 시어도라와 사랑에 빠져 주말마다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의 아버지 애슐리 쿠퍼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1756년 이후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했지만 시어도라는 윌리엄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서도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먼 발치에서나마 시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주시하면서 그가 궁핍할 때는 익명으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한때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쿠퍼는 델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19편의 시를 썼습니다. 쿠퍼는 28살 때인 1759년에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런던의 파산선고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4년 후에는 의회 서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절후의 기회가 쿠퍼에게는 오히려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무 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쿠퍼는 신경쇄약에 걸려 세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고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전에 의회 내의 반대파들이 쿠퍼에게 인사청문회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쿠퍼는 1763년에 그 끔찍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두려움과 당황에서 비롯된 온갖 공포가 다시 나를 엄습해왔다. 내게는 이 청문회보다 차라리 천둥을 맞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치명적인 독처럼 여기는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년이 넘도록 쿠퍼는 마치 처형장에 도착한 사용수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청문회가 있기 전주에 쿠퍼는 음독자살용으로 아편을 구입했습니다. 또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프랑스로 도피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누군가에게 살해되어 신문의 익명으로 실리는 상상을 할 정도로 현실 파악 능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있기 전날 쿠퍼는 물에 빠져 죽기 위해 마차를 잡아타고 부두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세관 부두의 수위는 자살하기에 너무 낮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짐꾼이 물건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자살을 만류하는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쿠퍼는 집에 도착해서 아편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이 오그라들어 약을 집어들 수조차 없는 완전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쿠퍼는 양말 데님으로 세 번이나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의식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데님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세탁하는 여자가 침대에 쓰러진 쿠퍼를 발견하고 그의 삼촌을 불렀습니다. 삼촌은 청문회를 즉시 취소했습니다. 이 일로 쿠퍼는 공적인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의 유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살 시도 직후 그에게는 끔찍한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성공만 못했을 뿐 자살을 시도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죄의 극악함과 추악함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형형색색으로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라 심하게 자신을 경멸했습니다. 이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반복할 수 없었고 이제 죄를 떠올리기만 해도 혐오감을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죄악의 분량을 다 채우려면 자살 안 하면 좋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살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죄로 인해 치러야 할 형벌은 전부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과 진노를 피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깊은 절망감이 즉시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까지 느꼈던 그 어떤 자살 충동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엄습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책을 읽어도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이 와도 무서운 꿈에 시달렸고 잠에서 깨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대며 비틀거렸습니다. 1763년 12월에 쿠퍼는 세인트 올번스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58세의 너데니얼 코튼 박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코튼은 약간의 시인 기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놀라운 섬리로 예비하신 복음주의적인 신자였고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튼 박사는 쿠퍼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쿠퍼가 자신은 가망 없을 만큼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며 고집을 피워도 아랑곳 없이 거듭거듭 쿠퍼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병원에 머문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쿠퍼는 벤치에 놓여있는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성경 한 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한복음 11장을 펴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우리 주님의 행동 속에서 비참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극류를 보고 그만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려는 바로 그 은혜라고는 거의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오, 이토록 선하신 구주를 내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모든 은총을 다 상실하지 않았다면 좋겠구나. 이렇게 그의 마음은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쿠퍼는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펼친 순간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즉시로 그는 이 말씀을 믿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의의 태양에서 나오는 찬란한 광채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없고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층의가 충만하고 완전함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와 기쁨에 벅차 죽었을지도 모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황홀한 기쁨으로 목이 메었다. 사랑과 경의감에 압도되어 조용한 경외심으로 하늘을 우러러볼 뿐이었다. 쿠퍼는 세인트 올번스 병원과 코튼 박사를 너무 사랑하게 된 나머지 회심 후에도 12개월을 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1765년 6월에 쿠퍼는 세인트 올번스 병원에 떠나 헌팅턴에 언원시 일가의 집으로 이사갔습니다. 메리 언원은 쿠퍼보다 8살 손위에 불과했지만 거의 30년간 쿠퍼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767년에 메리의 남편 몰리 언윈은 부리의 낙마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쿠퍼는 남은 평생을 메리 언윈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언윈 씨 일가의 집에서 멀지 않은 올리 교회의 목사보였습니다. 그도 쿠퍼와 마찬가지로 6살 때 어머니를 여의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타지에 기숙학교에 다니다가 아버지와 함께 먼 바다로 여행한 일이 계기가 되어 훗날 노예 무역선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뉴턴을 회심하게 하시고 그에게 목회 사역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턴은 1764년 이래로 오잇리에서 사역했고 1780년까지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뉴턴을 주로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18세기에 가장 건전하고 행복했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다른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뉴턴은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뉴턴은 누구보다 신실하고 다정다감한 목회자였습니다. 존 뉴턴은 자기 교구 근처에 사는 한 가족이 가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언윈 씨네 가족이었습니다. 뉴턴은 그 집으로 찾아가 언윈 씨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가족 전체가 오윈니로 이사해서 뉴턴에게 목양을 받기로 결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767년에 언윈 씨 가족은 헌팅던에서 오윈니로 이사해서 거의 10년간 오처드사이드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13년 동안 뉴턴은 쿠퍼에게 목사이자 조언자이자 친구였습니다. 뉴턴은 쿠퍼가 우울하고 은둔적인 기질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방 사역이 있을 때마다 가능한 자주 쿠퍼를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집과 집 사이를 오가며 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769년에 뉴턴은 쿠퍼와 힘을 합쳐 교회에서 부를 찬송가 만드는 일을 구상했습니다. 뉴턴은 쿠퍼의 시적인 재능을 이 일에 발휘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뉴턴은 약 200곡에 달하는 찬송가를 작사했고 쿠퍼는 68곡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이 찬송가는 177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외에도 귀하신 주의 이름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라, 내 영혼아, 내 을복을 준비하라 등의 곡을 작사했습니다. 쿠퍼도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다면 등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러나 쿠퍼는 자기 몫을 다 해내기도 전에 스스로 말한 바 악몽을 겪게 되었습니다. 1월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쿠퍼의 신경쇄약은 언제나 1월에 가장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끔찍했던 1763년의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신경쇄약 증세는 거의 10년마다 가장 악화된 형태로 되풀이 되었습니다. 쿠퍼는 그 악몽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너는 버림받았다는 내용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절망의 늪에 빠졌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12년 후에도 쿠퍼는 여전히 그 악몽으로 전율했습니다. 그는 1785년에 뉴턴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12년 전에 꿈꾼 그 악몽은 떠올리기만 해도 그 전에 모든 위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언제나 모든 위로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또다시 쿠퍼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섭리로 그의 자살을 막으셨습니다. 뉴턴은 그동안 내내 쿠퍼의 곁에 있었고 심지어 쿠퍼를 홀로 남겨두면 자살 시도를 할까봐 휴가까지 포기해가며 그의 곁을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1780년에 뉴턴은 올리에서 런던 롬바드가의 새 목회지로 떠났고 그 뒤로 27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년이나 서로 진지한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쿠퍼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는 달리 뉴턴에게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쿠퍼는 비록 가장 암울한 감정상태에서 자신을 소망 없는 버림받은 자라고 여겼지만 신앙 부흥운동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포착하여 사람들에게 신령하고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자 나는 시를 적는다. 진리를 산문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귀를 닫을 것이므로 쿠퍼의 첫 시집은 그의 나이 51살 때인 1782년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온 시집 1은 쿠퍼의 명성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이 시들은 신앙 부흥운동의 이념을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쿠퍼는 신앙 부흥운동에 협력한 공과 작품의 실제적 효과로 인해 신앙 부흥운동의 개관 시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1786년에 쿠퍼는 네 번째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 다시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쿠퍼와 메리는 그 해에 올리에서 웨스턴으로 이사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오랜 병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쿠퍼는 1790년부터 1796년까지 메리를 죽어가는 어머니를 돌보듯이 극진히 돌보면서 남은 시간을 호메로스의 작품이나 기타 그리고 고전을 번역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1799년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마지막 시를 쓴 뒤 1800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불행과 절망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784년 1월 13일에 존 뉴턴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불가사의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해답이야말로 내게도 도움이 되고 이 해답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해답입니다. 내가 멸명에 처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사이지만 때가 되면 그 불가사의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 같은 해의 쿠퍼는 일, 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서 쿠퍼는 독자들이 이 시의 내용은 실제 쿠퍼 자신의 진심과는 별개라고 믿기가 어렵도록 자신에게 다가온 그리스도의 각별한 의미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무리를 떠난 상처입은 한 마리 사슴. 많은 화살이 날아와 옆구리 깊숙이 박혀 이제 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려 멀리 그늘진 곳을 찾아갔다네. 그곳에서 뜻밖의 나처럼 궁수들에게 상처입은 한 사람을 보았다네. 그는 옆구리에 손과 발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네. 상처를 달래는 부드러운 힘으로 그는 내 몸으로 화살을 뽑고 나를 고쳐 소생시켰네. 그 뒤로 나는 몇몇 벗들과 함께 깊은 산골 고요한 숲속을 배회한다네. 이전에 함께 다니던 많은 무리와는 멀리 떨어져 몇몇 벗들과 함께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악몽을 꾼 지 12년 후인 1784년에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화살을 뽑아내고 자기를 고쳐 소생시키셨다는 쿠퍼의 고백은 그의 마음속의 기질적인 우울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고 확신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1790년대에도 쿠퍼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예컨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가도록 허락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초로 쿠퍼의 전기를 쓴 쿠퍼의 한 친구는 1790년대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그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지만 영적인 사냥개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1792년에 끝까지 친구로 남은 존 뉴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어둠 속에서 길잡이도 없이 바위와 낭떠러지 사이로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월을 20년이나 보냈지만 앞으로도 20년을 더 이렇게 보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훨씬 전에 내가 영원한 복을 받을지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 양당 간의 결정이 되겠지요. 이 말은 의무라기는 하지만 그가 자신을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로 간주하던 1786년의 상황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는 전에 한 번 어떤 시, 올리찬송가 36번, 십자가를 영접하라 해서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고난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천성 가는 길에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생아는 세속적인 헛된 쾌락에 빠져 징계의 막대기를 피하겠지만 하나님의 참 자녀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으리라. 이 시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은 그가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참 자녀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에 침대에서 다음의 말을 남기면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 윌리엄 쿠퍼는 일생 동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는 약 250년 동안 전세계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찬송가를 위해 그의 재능을 바쳤습니다. 그가 지은 이 시는 쿠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섬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주님의 뜻 무르익어 곧 펼쳐지리라. 꽃망울은 쓰디스나 꽃은 달콤하리.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쿠퍼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찬송가에서 가장 악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중함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찬송가를 더 좋은 영적 작품이 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한 듯,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인만우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귀하고서 이 샘의 시선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나의 정쾌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